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공병호TV의 나라고 가기를 향한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관되게 개표소 내부에 기계장비와 전자장치가 외부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분류기는 투표용지를 단순히 분류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2016년 4월 8일 20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투표소 개표소에서 사용하는 주요 선거 물품을 소개합니다. 라는 그런 이 선거정보라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투표지 분류기 사용에 대해서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2016년 4월 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 개표에 투표지 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은 기계장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은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외부와 연결되는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또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장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해킹에 염려가 없습니다. 이것이 2016년 4월 8일 날 20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용으로 발표한 자료에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뭐가 투표지 분류기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터넷과의 연결입니다. 중앙선거관위에 거듭된 혀명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 공병호TV는 개수기 제어 컴퓨터 무엇을 다운로드 받았는가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분류기를 작동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접속해서 기초코드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기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기초코드 등록 절차를 마친 다음에서야 비로소 분류기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기초코드 등록 절차에서는 시도구분과 구시군구분, 위원회명 등을 입력함으로써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비로소 분류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그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과연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가 어떤 정보를 중앙섭으로부터 받는 것일까? 어떤 정보를 중앙섭으로부터 받는 것일까? 분류기는 단순히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데 왜 중앙섭으로부터 특정 지역과 관련된 숫자나 정보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특정 지역과 관련된 숫자와 정보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합리적 의심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설명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정확히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IT 분야와 게임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조언을 의견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의 의견입니다. 기초코드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확률 조작 보전값 확률 조작 보전값이 PC에 깔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게임기도 확률 조작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들이닥치게 되면 전기차단기가 자동 설치되어 있어서 리모컨으로 전기차단기를 가동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가 나가면서 PC가 재부팅되고 조작된 프로그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서 결국 단속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래통합당의 부여 정진석 의원도 개표 과정 중에 PC를 재부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낙선되었을 확률이 높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게임장에 이런 확률 조작 방식은 10년 전에도 유행했습니다. 이것이 RHA1017 화룡님이 남기신 조언이었습니다. 또 한 분입니다. 화면 전체가 적색으로 변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적색 장면은 메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간 통신이 투절되었을 때 뜨는 한면입니다. K.니 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상세하게 그 부분을 찍어서 7절차에 걸쳐서 7단계에 걸쳐서 속였는데 그것을 보면 아마도 적색 화면이 띄는 그런 부분을 보시고 적색 화면이 띈다는 것은 원격으로 접속되어 있던 그런 클라이언트하고 또 중앙서버의 관계자들이 단절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색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서버와 연결을 확실히 보정하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켄니 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세번째는 부여사건은 노트북에 어떤 프로그램, 가로열고 소프트웨어나 앱이 존재해서 분류기를 조작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2번당 지지표가 4표에서 5표가 될 때마다 한 표를 1번당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되면 새로 분류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노트북을 운영하는 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트북을 압수하여 검사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한보 님입니다. 이번에 노트북을 운영하는 자들은 주로 사무요원들, 개표 사무요원들이다. 과거에는 공개로 모집했지만 이번에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대거 동원했다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에는 PC와 같은 부분을 움직이는 그런 분들을 공개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선거 대책과 관련된 그런 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부여 사건은 노트북에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해서 분류기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본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서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구별 구체적 정보를 입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표기는 기계적으로 표를 분류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심연 P님의 의견입니다. 개표기가 표만 분류하면 되는데 왜 중앙서브에 다운로드를 받느냐 그리고 중앙서브에 다운로드 받는 그 정보들이 지역값, 지역에 특화된 지역에 특정한 그런 숫자와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번에 제어용 컴퓨터로 사용된 LG그램 노트북은 유선, 무선, 랜과 브루투스를 통해서 외부 통신기기와 연결이 가능한 기기입니다. 모처로부터 정보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은 파일 트랜스퍼 기능을 통해서 서브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통신도 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조작 프로그램도 조작 조작 조작값도 가능합니다. 노호 S님의 의견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것은 아직까지는 주장이고 가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해명이나 더더욱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이 여섯 번째는 분류기를 제어하는 외부 연결 인터넷이 핵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LG의 공로가 큽니다. 어처구니없는 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일곱 번째는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외부와 통신이 단절되어 있다면 무결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 등록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일단 보안카드를 넣고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를 전원을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결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안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데 그것 자체가 가능하려고 하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 이런 점을 바로 노호S 님이 지적한 겁니다. 여덟 번째는 선관위가 선거구별로 조작한 값을 다운받아 개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서버 증거가 100% 남아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유조선 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제보 영상 화면을 보시면 마우스를 만지지 않아도 클수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부 원격 조정으로 추정됩니다. 오 카밀라 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당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준 수치가 나왔고 그 기준 수치에 의해서 조작 값을 대입시켜 부정 당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어진 백성 님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일종의 주장이고 가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의욕을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일 뿐이고 또 확고한 그런 증거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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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